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신이 인종이나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귀하의 장애, 귀하의 종교, 귀하의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 자녀가 있든 없든 또는 최근에 이민을 왔던 간에 공정주택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가족상화 및 장애를 이유로 하는 주택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면 더 디파트먼 오브 하우징 앤 얼반 디벨로먼트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집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공정주택, 불만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주택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불만 접수는 1800 669 9777 또는 1800 877 8339 웹사이트는 www.hod.gov입니다.